성동광선에 전화 넣어. 박태흥 사정 오라고 해. 오랫만에 뵙습니다 각각. 이거 자네가 맡아야겠어. 종합제철사업. 말씀대로 경제개발의 성패가 달린 일입니다. 확신을 갖고 자신있게 일할 사람은 앉혀야죠. 철강 생산량이 꼭 국력이야. 왜들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그래. 죽을 과거로 덤벼본 적 있나? 써놓는 사람이 난리에 적응하냐가 할 필요가 되냐고. 줄을 위로는 항상 눈을 빌려야 stos습니다.